어디서부터 하니 언제부턴가 내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것 같아 그 시간도 그 추억도 이렇게 선명한데 왜 시간은 이렇게 흐릿한 건가 언젠가 다시 맨날 시간은 없어도 그때는 다시 웃어 줄 수 있을까 언젠가 눈물 속에 시간이 지나도 그때는 다시 추억할 수 있을까 아프지 않게 추억할 수 있을까 조금씩 일어서도 용기 낼 때마다 초라한 내 모습만 돌아온 것 같아 그 시간도 그 추억도 그렇게 선명한데 시간은 이렇게 흐릿한 건가 언젠가 다시 맨날 시간은 없어도 그때는 다시 추억할 수 있을까 언젠가 눈물 속에 시간이 지나도 그때는 다시 추억할 수 있을까 아프지 않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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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할 수 있음 ž시 약해지mış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